공 자 왈 전 하 유 도 즉 예 아 볼 자 전 자 출 전 하 하 무 도 주 예 아 아 정 볼 자 지 후 출 출 자 제 계 후 출 계 계 십 세 희 희 부 실 실 의 자 마 대 부 부 출 오 오 오 새 희 불 실 실 의 의 배 신 신 신 집 국 명 형 형 형 삼 삼 새 대, 희, 불, 실, 의 공자왈 천하유도면 즉 예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면 즉 예악정벌이 자체후출하나니 자체후출이면 개십세의 시 불실의요 자대후출이면 오세의 시 불실의요 배신집국명이면 삼세의 시 불실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십세의 정권을 잃지 않은 자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오세에 잃지 않은 자가 드물며 배신이 국명을 잡으면 삼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다